아니, 이것도 다 자르는 거 아니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자르겠어요, 전혀 무편집으로 편집 없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정치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거 빨리 좀 해결 좀 해라 미국의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싸우고 있어서 이거 앞으로 지장이 되면 곤란하다고 양쪽에서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공식적으로? 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해결하라고 백신 우리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백신 접종이 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확진자의 감소가 눈에 띄니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동산 잘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든 상황 논리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사실은 되게 의외였어요 총리 발언치고는 왜냐하면 이게 민간 기업의 지금 국제적인 소송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LG와 SK LG와 SK 국제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ITC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상태인데 그게 증권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하겠다 총리가 저 정도 얘기했으면 뭔가 물 밑에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총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들 얘기거든요 또 소송전이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노력을 했죠 다양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제가 기업인 주신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종합무역 상사 다니는데 쌍용 우리가 계약해놓으면 다른 상사에서 와서 또 이제 더 가격 낮게 치고 용도 못하죠 그래서 뒤집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소부장에서 아직도 선도 경제로 나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이 있는 몇 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분야예요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업을 키워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이걸 서로 수습을 못해서 이게 미래의 가능성을 다른 경쟁국들한테 다 넘겨주면 되겠냐 저는 정말 과거 기업 출신으로서 우리 기업의 그런 행태 마지막까지 가야 저는 서양에서도 비슷한 기업 간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협력의 길로 갑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죠 그게 회사의 이익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싸우느라고 미래로 못 나가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지만 회사도 손해죠 그런데다가 이 일과 관련해서는 벌써 수년 동안 하여튼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을 미국 변호사단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디서 벌었습니까 해외에서 벌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벌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주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1차적으로 주주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거 빨리 해결 좀 해라 미국에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싸우고 있어서 앞으로 지장이 되면 곤란하다 하고 양쪽에서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럼요 공식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백악관에다 대고 이 두 회사가 한 회사는 이것을 비토해달라 한 회사는 이건 빨리 오케이 해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나라망신 아닙니까 나라망신이면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회사에도 손실이고 이런 거 좀 빨리 좀 해결해라 그래서 제가 중재하는 노력을 했는데 자기 거짓말하고 둘 다 잘 안 돼요 총리 말 안 들어요? 안 돼요? 말 안 들어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훨씬 더 중재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중재를 한 건 아니고 중재를 했는데 말 안 듣는데 영이 안 소면 어떡합니까? 마침 그때의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내가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해결했다 쳐요 그럼 이제 배터리 회사가 이 두 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들도 약간 특허 침해하고 이럴 때마다 야 니네 이렇게 그냥 다 해결했는데 왜 우리한테 문제를 삼아 뭐 이럴 수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니 그냥 특허 침해한 거 그냥 봐주라는 게 아니고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규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질 건 지되 그것을 그냥 계속 법적으로만 끌고 가고 싸우지 말고 좀 합의해라 합의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라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진 지 예를 들어서 3개월 되고 5개월 됐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죠 뭐 잘 하겠지 하고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3년 차에다가 미국 변호사한테 수천억 원에 3천억 원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또 소송전이 이어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답니다 앞으로도 소송전이 일어난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촉구 호소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촉구하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도 저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빨리 이거 세트를 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가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 업종이다 그래가지고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한 8배 10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제대로 키워나가야 제2의 반도체도 되고 말이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촉구를 한 것이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야 너들 좀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달라 우리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총리께서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 쓰이고 또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금융시장에 여러 이제 인사이트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일단 많이 듣게 되는 게 코리아 어벤져스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삼성 현대차 LG SK 이런 류의 각기 특장점을 갖고 있는 그룹 기업들끼리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연합을 해야만 이제 국제 경제 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그게 그렇게 해야만 아마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 시장 경제니까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전같이 관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조정하면서 시장 기능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옛날 그립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0년대로 돌아가자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전혀 그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사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당신네들 이거 하시오 아니면 이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제발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드리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왜 기업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있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면 그러면 욕 좀 먹을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당연히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 밑에서 당연히 이걸 좀 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공식적으로 하셨을까 싶은데 방송 기자한테 질문 받아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나 그거 모릅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기업 출신으로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죠 아까 방역이 사실은 K회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방역이라는 게 지금처럼 어디 못 다니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이거는 사실 경제에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사실 백신 우리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 벌써 규모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데는 80% 맞았다고 하고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유리 높은 나라일수록 확진자의 감소 수위가 눈에 띄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뉴질랜드, 호주, 우리 한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방역은 잘했죠 백신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대만 OECD 국가는 아니지만 대만도 방역을 잘한 나라로 꼽히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 우리하고 같이 2월 말쯤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공교롭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들이 백신을 일찍 엄청나게 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많든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다리 건너는 거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그래서 결국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데 열등생이 됐다 낙제생이 됐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국민 대부분에게 접종을 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좀 늦게 맞출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다른 나라 보고 맞추고 싶으시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 보는 거 보고 하려는다 해서 늦게 하신 거라면 그건 좀 약간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전부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시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늦게 끝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언제 끝나요 대충? 이제 9월이면 70% 접종이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9월 말이면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엔더메이 5월 말까지 에브리 어덜트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늦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3억 인구인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K-방역이라는 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나라에 비해서 훨씬 잘 한 거고 또 우리 국민의 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정부 방역 정책을 잘 따라준 결과물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래서 지금 10시까지로 연장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총리께서도 의회에서 눈물 짓고 그걸 제가 봤는데 그런 걸 생각하자면 결과적으로 빨리 하면 되는 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다른 건 굉장히 빨리 하는 우리 습성이 있는데 그걸 빨리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이드 이펙트가 중요한 게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해외 사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든지 부작용이 심각하든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지만 너무 확보가 늦었다 그래서 9월까지가 아니라 정말로 성인들 기준으로라도 우리 정도 인구면 우리 정부가 좀 더 빨리 했다면 진짜 우리도 총리께서 나와서 우리 5월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정부는 정부는 일단 가장 먼저 접종하는 그룹보다는 2선 그룹으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직접 생산하는 나라하고 우리 같이 구입하는 나라하고는 또 다르죠 구입하는 나라하고는 그리고 사실은 백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2월달쯤 시작해서 늦어도 9월달까지는 접종을 마친다 그리고 지금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4차 유행은 없다 지금 3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는데 4차 유행 없이 K-방역에서 치료제를 거쳐서 백신으로 가서 접종을 끝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걱정을 하시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4차 유행이 온다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방역에 더 철저하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소비가 늘어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 중순에 새로운 거리 두기가 나와서 완화 그렇죠 아직도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자 그래서 빨리 찾아내가지고 4차 유행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숨통이 트이게 해주자 그게 지금 저희 정부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고 3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마 금년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든지 V자 반등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방역의 성공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안전 위주로 철저하게 방역만 하려면 다 봉쇄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최고예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방역과 경제 속에 어떻게 이걸 균형을 맞추면서 방역도 실패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제가 유지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는 역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에 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꼭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3% 성장도 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숨 좀 쉴 수 있고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구현했는데 총리께서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좀 아쉬운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를 들습니다 소득주소 성장을 얘기를 해서 최저임금을 정권초비에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게 성공했으면 계속해서 더 올릴 수 있었어야 될 텐데 직권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훨씬 낮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퉁치면 똑같았다 이런 비난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이건 좀 아픈 부분이다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부동산 잘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든 상황 논리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의 일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대목이고요 다른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나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복지도 조금이라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꼭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이 큽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하십니까 그건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니까 본인은 발 빼셔야죠 총리로서 하신 정책 중에 그래도 이거는 내가 정말 애착이 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있으신 바 이건 내 거다 하여튼 최근에 손실보상제 같은 거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소재 손실보상제 같은 거 그리고 K방역에 하여튼 제가 사령관 아니었습니까 총지휘관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구 경북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몸을 아끼지 않고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것은 있죠 그런 모습들은 국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어울리는 모습이겠군요 국가 지도자? 국가 지도자? 총리가 그럼 국가 지도자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변중만 울릴 겁니까 언제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긴 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늘어놓다가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죠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4차 유행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대로 해야 4차 유행을 막지 4차 유행이 오면 정말 이건 난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1차 유행 대구 경북에서 있었죠 8.15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유행 3차 유행이 있는데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1차 유행은 대구 경북에만 국한됐어요 2차 유행은 수도권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게 전국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4차 유행이 와버렸다 그러면 백신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방역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돼야 그래야 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것까지는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프로 그렇게 직접 합법으로 여쭤보니까 대답을 못하시잖아 이재명 경기지사 있잖아요 기본소득제도 기본이 거의 그분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죠 전 총리인데 이익공유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총리님은 이익공유제는 반대 안 하죠 아닌가요 사실은 기본소득이든 이익공유제든 그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하면 우리 국민들은 일에서 버는 셀러리 투자에서 생기는 부가가치 이런 게 소득 아닙니까? 그냥 받는 것을 소득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나눠주자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지금 우리 재정 상태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도 국민 모두를 다 빚쟁이로 만들 수도 없고 다 자영업자 다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실보상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서 나눠줄 거냐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벌어요? 돈을 벌어야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살리고 그러면 세수가 증대되고 해서 그래서 저는 다음 정권은 돈을 버는 정권이지 돈을 쓰는 정권이어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벌충하고 이런 거 벌충하고 여력을 만드는 정권이어야 되지 쓰는 게 우선인 정권이기 어렵다 그래서 벌어본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경제인 출신이 해야 된다 돈 좀 벌자 쓸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사고 돈 벌어 네 그다음에 이 공유제는 아니 돈 벌어서 함께 공생하는 게 좋죠 네 그걸 이제 상생이라고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 협력하는 게 좋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이렇게 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업종관이라든지 수직 계열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잘 해서 하면 저는 저는 이 공유하는 게 좋죠 그 철학에 대해서는 저는 상생 협력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 기본소득 다 줄 수 있으면 좋지 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제일 아프고 힘든 게 누구냐 네 청년들 아니냐 네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하면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된다 네 그러니까 꼭 하려면 청년들한테부터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그렇지만 그걸 전 국민에게 소득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래도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이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소득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50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우리 저 예산 규모가 558조면 10%를 100만 원만 주려고 해도 10%를 줘야 되는 10%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네 그런 얘기지 이제 기본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꼭 이 공유에 비해서 이제 반대가 아니고 현재 우리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자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저 끝으로 그러면 그러면 우리 3프로 TV 그리고 또 신과 함께 시청자 분들 또 청취자 분들께 제가 볼 때는 아마 총리로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인사를 좀 해 주신다면 경제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거 듣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께 좀 경제 관련된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김에 제가 그 거기 제 질문에 답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면 그 사실은 총리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어떤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질문은 이런 저런 질문을 드리지만 개인의 생각은 이렇지만 그것을 사회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정치인이고 총리라서 실제로는 다른 답변을 하셔야 되는 때도 있고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정충리 개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기는 하나 또 거기에 대한 답은 정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말씀 주신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들 중에서 아직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으나 아 이거는 좀 길게라도 두고 혹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문제다 이런 걸 어떻게 풀지 사실은 일과 다 맞추고 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 좀 고민이 든다 혹시 그런 부분이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다 사실은 이제 상향평준화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연봉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소득 격차는 점점 심화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정한무역상사 다닐 때 우리 협력업체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평등 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나라가 이제 작년에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만 2천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국민소득이 그리고 경제 규모가 아마 세계 10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좀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하는 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위장이 결심했잖아요 아 기부 네 또 저는 사실은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빌게이츠가 없는가 빌게이츠가 지금 세계인들을 위해서 백신을 끌어모아서 어려운 나라들에게 주는 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단지 미국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래전에 요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같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유화하지 않고 그렇게 한 분도 그때도 계셨는데 그 이후에 왜 우리는 그런 분이 없는가 그런데 최근에 김범수 씨도 있고 또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저는 다행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상생 협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이제 경제인들이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나왔죠 뭐 그렇게 시간이 막 넉넉해 가지고 남아서 온 건 아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그건 뭐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는데 15년 전에 제가 산자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부품 소재 산업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앞으로 이제 완제품 생산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고 나면 우리는 소재 부품 그때 이제 요새는 소부 장비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15년 전에는 감히 장비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그렇죠 소재 부품을 해야 된다 부품 소재라고 그랬죠 네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을 국산화하는 거 이런 걸 열심히 밀었거든요 그때 그래 가지고 지금 자동차 부품 수출액만 해도 수백억 달러 됩니다 BMW, 벤츠니 이런 데 우리 부품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10년 공부를 하면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당장 오늘 하고 내일 성과를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 되고 소득이 안정적인 3만 달러 이상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멀리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고 우리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력을 보면 15년 전 제가 산자부 장관 할 때 실력과는 천지 차이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소재 장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 기술이 조금 부족한데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니 보십시오 우리 반도체 잘하는 거 보시고 그 배터리 하는 거 보시고 바이오 이번에 그 아주 이 바이오헬스 업계가 나라를 빛났지 않습니까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 혹시라도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쪽이라든지 뭐 이제 언론도 뭐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 네 특히 이제 기업의 혁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협력 업체들의 혁신도 도와주고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세계 역사에 세계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가장 전면에 우리 경제인들이 있다 우리 경제인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셨다 지금 뭐 옛날에 이제 경제는 뭐 1.65 해서 정치는 3.65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도 바뀌고 해야 되지만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혁신하지 않고 안주하면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투자하시고 하는 분들도 투자자들이 위해서도 한 말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기서는 아주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뭐 증권시장이 또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시장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별도이지만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국내에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해외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 좀 저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심하고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좀 하면 안 되냐 이상하게 작전세력 이런 거 바로 하게 하지 말고 제도 개선하고 입법하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그게 산업화가 되고 하면 이제 선순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민들이 투자를 잘 안 하셨잖아요 최근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투자 인구가 네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저는 우린 많이 넣었어요 연기금이 계속 팔아서 그렇지 이제 과거에 이제 과거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죠 우리 시장에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잘못하지 않다 가슴 아팠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그래서 개미들이 거기 따라서 하고 개인 투자자 그러다가 그냥 손해보고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에 들어오고 그리고 증권이 투기장이 아니고 투자장이 돼야죠 하여튼 좀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주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미래 산업에 투자가 되고 또 거기서 생기는 성과를 같이 투자자들 모두가 같이 나누고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치도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저는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LH 그 문제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상이 굉장히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비서관분들이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10분 단위로 스케줄에 계신 분인데 우리는 마지막 질문 드린 게 한 10분 됐습니다 혼자 답변하신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길게 하실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길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저희도 하여튼 정말 바쁘신 분인데 바쁘신 나중에 저희 찾아주셔서 아니 이것도 다 자르는 거 아니죠? 잘라야죠 보통이긴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자르겠어요 전혀 무편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집 없습니다 저희는 네 거의 한 100분 가까이 저희에게 시간 내주신 그래서 이렇게 소통 나서주신 우리 정세균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